역시 카리스마 그리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정면부터 정면입니다 네 정면 정면 정면요 정면 자 이어서 오른쪽 시선 정확하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마지막으로 왼쪽은 볼까요? 왼쪽입니다 왼쪽 네 됐습니다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오늘 에이핑크 기분이 어떠세요? 네 아 일단 판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즐거운 축제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에이핑크 부대 내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고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에이핑크 부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가 또 곧 신곡이 나와요 컴백을 하는데 앞으로 에이핑크 활동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쪽으로 대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네 뭐라고요? 피아노 덕대 아 피아노 덕대 아니에요 아 피아노 덕대 아니에요 못 낸거에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이어서 네 네 또 오래 네 정말 많은 네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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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면요 정면 자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까지 오른쪽 시상 정확하게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은 뭘까? 왼쪽입니다 왼쪽 네 됐습니다 네 자 인사를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에이핑크 네 기분이 어떠세요? 네 아 일단 판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즐거운 축제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일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네 에이핑크와의 무대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고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에이핑크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가 또 곧 신곡이 나와요 네 컴백을 하는데 앞으로 에이핑크 활동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 퇴장을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네 네 뭐라고요? 못된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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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그